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반집이 결정되고 좌우개 패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네, 팻감도 따내기 전에 그것부터 이어야 되죠. 역으로 당하면 팻감을 하나 상대에게 허용을 한 거니까요.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반패에도 흙이 이긴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팻감이 두 팻감 나오고요. 여기 먹여치고 여기서 팻감이 세 개네요. 그럼 팻감이 다섯 개죠. 네. 흙은 여기 한 팻감, 두 팻감, 여기서 이제 두 팻감, 세 팻감 나오고요. 팻감이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는 확보되어 있거든요. 양보합니다. 네, 흙이 마지막 공배를 네, 메꾸죠. 한 집 반이 맞겠네요. 네, 여덟 집이 짝수 승부입니다. 리헤칭 육단도 개가가 안 되나요? 중국 개가 방식과 한국 개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기사들이 많이 좀 개가를 도와주는 편이기도 한데요. 어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. 어제는 강릉 무단이 반집을 이겼어요. 그래서 직접 매우네요. 흙은 58집인가요? 네 아 2층 6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관을 하네요 어제는 아예 그냥 100을 안 된 부단이 다 해줬어요 네 정확히 50집입니다 8집 흙의 1집 반 승리네요 흙이 반면 8집 1집 반 승리를 거듭니다 아 아 아